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인기 저해지 단기납 종신의 목적자금 플랜을 내용으로 준비하였는데요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의 최대 약점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주 작기 때문에 끝까지 납입 완료할 자신이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또한 납입기간 중에는 대부분 유동성 기능이 없어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여 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약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기간을 다 채워서 납입 완료만 하면 책정된 사망보험금으로는 보장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해지한다면 납입원금의 100%가 넘는 환급금으로 목적자금 용도로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은 계약 이후 언제 유고가 발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선취자산으로 확정수령 가능하고 납기가 단기납임으로 비교적 짧은 납입기간만 채우면 환급일이 100% 이상이 되어 전략적으로 잘만 활용한다면 한계의 증권으로 보장자산과 목적자금을 동시에 준비 가능하며 10년 유지시는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까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가장 큰 약점은 조기에 약시 막대한 원금 손실을 위험이 있고 가입자의 60%에서 70%는 만기까지 유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인기 있는 대표적 저해지 종신보험과 그 특징을 간략히 보면 5년 납, 6년 납, 7년 납에는 D사의 P종신보험이 최고 수준의 환급율로 인기 있고 5년 납과 7년 납의 경우는 H사의 H종신보험은 전기간 선납기능과 카드납 가능으로 인기 있으며 B사의 Y종신보험은 5년 납의 높은 환급율과 카드납 가능으로 인기 있고 K사의 P종신보험은 독보적으로 기납입보험료 중도인출 가능하여 인기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사 P종신보험으로 5년 납 비과세 목적자금 플랜과 K사 P종신보험으로 7년 납 비과세 목적자금 플랜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순서는 1. 종신보험과 저의지 단기납 종신보험 2. 종신보험의 일반적 특징과 단기납 저의지 종신보험의 장점 3. 단기납 저의지 종신보험의 목적자금 플랜의 특징 4. D사 5년 납 저의지 종신의 목적자금 플랜 예시 5. K사 7년 납 저의지 종신의 목적자금 플랜 예시 6.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종신보험의 종류는 일반종신 변액종신 저의지종신 해지환급금 미보진영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은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주된 목적이기에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종신보험을 나눠보면 표준형 무해지형 저해지형 종신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준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할 때 일반적인 환급일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무해지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종신보험을 말합니다 해지환급금이 없다 보니 보험료는 다른 종류의 종신보험에 비해 가장 저렴합니다 무해지종신보험은 일부 저축성 보험으로 5인 판매되는 등 소비자의 피해 우려로 현재 시장에서 거의 없습니다 저해지종신보험은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지는 않지만 표준형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때문에 납입기간 중 해지시에는 아주 적은 환급금만 수령 가능함으로 이런 단점을 충분히 숙지 후 상품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종신보험은 납기에 따라 나눌 수도 있는데 전기납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점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상품이고 보험계약기간 내내 보험료를 납부함으로 납입기간은 장기지만 보험료 수준은 가장 저렴합니다 단기납저해지종신보험은 짧은 납입기간이고 해지환급금의 원금도래기간도 짧아서 소비자가 저축성 상품으로 5인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종신보험의 특징을 보면 1회 보험료 납입 후 즉시 선취자산으로 고액 사망보험금 보장하며 일정 조거나의 금융상품 중 유일한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 가능하고 연금전환 또는 연금선지급 기능전환도 가능하며 가장 큰 약점은 조기의 약심 앞대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가입자의 60%에서 70%는 만기까지 유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단기납저해지종신보험은 납입 완료 시 즉시 해지환급금 100% 가능합니다 단기납저해지종신보험의 납입기간은 각각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등 원하는대로 선택 가능하고 대부분 납입 완료 시에는 즉시 해지환급률이 100% 도달되어 부수적으로 목돈 마련효과도 있기에 살아서도 죽어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납입 완료 후에는 계약을 유지하면 2%대에서 3%대 금리가 적용되고 단 한 번 납입 후 유구 발생해도 고액의 사망보험금은 선취자산으로 확정이고 크로스플랜 등 합리적 상속준비에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요건 충족시는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저해지종신 목적자금 플랜의 특징을 보면 이 플랜은 납입 완료 시 높은 환급율을 활용한 목적자금 플랜이며 중도해지시는 해지환급금 거의 없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납입 완료 시점까지 강제저축 개념으로 독하기 유지가 필요합니다 납기는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기간 중에 선택하여 자신의 형편에 맞게 납기와 납입금액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은 기본이고 납입기간 만료 후 확정 목적자금 마련할 수 있고 요건 충족시는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납기와 납입금액으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단기납 저해지종신보험의 목적자금 플랜이 가능한데요 이제는 D사 5년납과 K사 7년납 저해지종신목적자금 플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사 저해지종신 5년납 월납 목적자금 플랜인데요 40세 남성 5년납 월납 기준일 때 5년간 납입 완료 후 즉시 해지하면 105.7% 해지환급금 가능하고 5년 납입 후 5년 거치시 비과세로 세금 한 푼 없이 목적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때 해지환급률은 121.8%이며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구발생하면 고액의 사망보장 가능합니다 40세 남성이 5년 납으로 10년 후 목적자금을 2000만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월납입액은 28만 3050원이며 5년 총납입금액은 1698만원이고 5년 완납시점의 해약환급금은 1794만원이며 10년 시점의 해약환급금은 2068만원이고 보장자산은 1700만원에서 3400만원이 됩니다 10년 후 목적자금을 1억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월납입액은 138만 1950원이며 5년 총납입금액은 8291만원이고 5년 완납시점의 해약환급금은 8760만원이며 10년 시점의 해약환급금은 1억 100만원이고 보장자산은 8300만원에서 1억 6600만원이 됩니다 이번엔 K사 저해지중신 7년 납 월납 목적자금 플랜인데요 40세 남성 7년 납 월납 기준일 때 7년간 납입 완료 후 즉시 해지하면 107.9% 해지환급금 가능하고 7년 납입 후 3년 거치시 비과세로 세금 한 푼 없이 목적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때 해지환급률은 119%이며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구발생하면 고액의 사망보장 가능합니다 40세 남성이 7년 납으로 10년 후 목적자금을 2000만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월납입액은 207200원이며 7년 총납입금액은 1740만원이고 7년 완납시점의 해약환급금은 1878만원이며 10년 시점의 해약환급금은 2072만원이고 보장자산은 1600만원에서 3200만원이 됩니다 10년 후 목적자금을 1억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월납입액은 101만 100원이며 7년 총납입금액은 8484만원이고 7년 완납시점의 해약환급금은 9158만원이며 10년 시점의 해약환급금은 1억 103만원이고 보장자산은 7800만원에서 1억 5600만원이 됩니다 금융관련 세제를 보면 이자소득세는 15.4%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2025년부터 부과되는데 국내 주식투자 시 최대 25% 소득세가 부과되고 해외펀드와 해외주식은 각각 15.4%,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10년 유지의 비과세 조건만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 없고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전혀 영향 없어서 세금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간단히 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일시납일 때는 납입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가능하며 매월 납입하는 월납일 경우는 150만원 이하이면 되고 종신형 연금이면 금액 한도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수보장성 보험도 한도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제는 단기납 저해지 중신보험을 정리하고 영상을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납 저해지 중신보험은 일반 중신보험에 비해 아주 짧은 납입기간이며 납입을 완료하면 즉시 해지환 금율이 100%에 도달되므로 각종 목적자금 용도로 유동성이 필요하면 바로 해지하여 활용 가능하고 10년 유지시는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도 가능함으로 비과세 자산의 파일을 키우는데 좋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분들이 보장 자산과 목적자금을 하나의 상품으로 준비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부부가 크로스 계약으로 준비하면 합법적이며 효율적인 상속세 절세 플랜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단기납 저해지 중신보험의 계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토중이라면 장점과 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빠른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관승하십시오